안녕하세요 넉살과 아이들 DJ 넉살입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 오엘무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 레코즈 오엘무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엘무드님 보니까 97년생이세요 네 97년생 25살 그러면 이제 25 몇 살까지 몇 살 위까지 형으로 생각이 듭니까? 저는 일단 저희 회사에 레디형이 이제 저랑 띠동갑이시거든요 그러면은 12살 차인데 레디형까지인 것 같아요 아 레디형이 팔로 네 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팔사인 팔로형은 이제 아저씨다 그쵸 가끔 조금 형님이다 가끔 뭔가 좀 오래된 향수 냄새 같은 것이 난다 이런 느낌 근데 팔로형님은 뭔가 나이에 비해 아 좋아요 수습이 안되네 아유 말해봐요 편하게 말하세요 팔로형님은 젊으시죠 젊게 젊게 사시는 거 자체가 하지만 회사에 가장 젊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허피형 허피형 아 허피 자 그러면은 팔로 아저씨의 회사에 있는 하이라이트에서 섰다 안 들고 계셨으면 좋겠다 아이 안들어 안들어 오케이 오케이 클립만 볼 거예요 이 부분만 클립에서 이거 빼주셔야 돼요 아이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좀 어떻게 지내세요? 지난 5월 말에 제이민님과 함께한 런어웨이 발매 당시에 설명하기로는 5월 무대 첫 번째 라틴 시리즈라고 네 작년 겨울부터 라틴 음악과 라틴 문화에 엄청 꽂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음악도 자연스럽게 뭔가 좀 요런 음악 해보고 싶다 해서 좀 준비해서 근데 이제 라틴 하면은 조금 이제 정열의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죠 추워지고 있는데 이거 시기가 또 괜찮을까요? 그래가지고 제가 뜨거울 때 많이 내려고 했는데 항상 그렇듯이 계획에 실패했어요 와 그러면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시리즈가 몇 편까지 나올 것 같나요 대충 원래 진짜로 진짜로 솔직히 여름에 싱글 3개를 목표로 했는데 오늘 날씨부터 지금 추워져 가지고 세계에는 실패할 것 같고 곧 있으면 하나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아 곧 있으면 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질리지 않는 이상 쭉 해보고 싶어서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셨던 분들이 공개를 해주셨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? 아 공개요? 네 핸드폰으로라도 잠깐 들려주고 제가 그러면 그냥 첫 수술을 불러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라이브를? 아니요 핸드폰이 없어 아 안 갖고 왔구나 아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따가 뒤에 한번 좀 흥이 난다 싶으면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멱살과 아이들 코너 속의 코너 가사 맞추기예요 보셨으면 알고 계시겠지만 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좌절하시거나 성공을 맛보고 가셨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성공하면 뭐 있나요? 성공하면 저희가 컵 남은 거 있죠 스푼컵 딱 봤을 때 80% 이상 들으셨다 그러면 저희가 스푼 드릴게요 준비되면 곡 틀어주세요 아 큰일 났네요 저희 가족 노래네요 그거를 파악하는 순간 가사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이것도 한번 더 가나요? 자신 있어요 한번 더 들으면? 에시비 님이 성격이 좀 어떠신 편인가요? 지금 한 6번, 7번 정도 뵀거든요 인사만 했어요 아 인사 정도만? 근데 인사했을 때 약간 뭔가 뒤끝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? 있을 것 같았어요 눈빛이 아 살짝 어찌 보면 살짝 이 문제로 인해 꽁해질 수도 있다 네네네 그래서 진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기회에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 다잡으시고 이건 빨리 나옵니다 네 곡 주세요! 자 뭐랬는지 모르겠는데 에시비 님과 이제 한 6, 7번 정도 인사를 나눴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가사를 많이 틀린다 네 아 이러면 좀 쉽지 않아요 인사는 무슨 눈빛도 못 맞춰요 보자마자 사실 뺨을 후레칠 수도 있을 정도의 서운함을 여기 오기 전에 같이 있었거든요 어 저기 작업실에 같이 있었는데 어쩐지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뭔가 이걸 예감한 듯 이제 좀 풀리나봐요 지금 좋은데 너무 나대나요?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딱 좋아 온도가 지금 완벽해요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발표해 볼게요 오웰 분들님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읽어주시죠 사춘기 사춘기요? 오케이 일단 가볼게요 어떡해 머리채도 잡지 독하게 난 살았지 에시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지막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에시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못 마실 거면 홍보라도 해야 돼 에시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에시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로 끝내내셨는데 저는 너와 내게 머리채도 잡지 머리채를 잡으시었고 저는 이제 욕하게나 살았으니 욕하게나 살았으니 뭐니 거칠게 잡아 뭐 이런 거칠게 잡았는데 들은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에시비 님의 런잇이었고 날 화나게 함 니 머리채도 잡지 독하게나 살았으니 거칠게도 드라이빙 하 근데 센스 점수가 좋았어요 제 친구가 인사해줄까요? 어 안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번호 지금 지웠다는 얘기도 지금 아 요 센스 점수로 저희가 그래도 이따 가실 때 꼭 컵을 꼭 가져가시고 컵 진짜 있나요? 컵 주시나요? 감사합니다 홀리는디옴 님이 내일 오엘모드 님 머리채 잡지 아 에시비 님이 머리채 오엘모드 님의 머리채 잡을 수도 있다 인사 뒤에 바로 머리채고요 홀미샬론 님이 들려요 에시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 가사가 들린다고 노래해서 네 받아쓰기를 떠나서 일단 곡이 제가 잠깐 들었는데도 좋네요 런잇 에시비의 런잇 육상을 하다가 아 육상을 이제 다치게 되는 바람에 아 진짜로 그렇게 갔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와 그럼 육상을 스무 살 때까지 했다는 거는 그쪽으로 진학 생각도 있었겠다 완전 있었고 근데 이제 막 선수로 활동해야겠다는 마음을 좀 접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못 했어요 그래서 얼른 방향을 틀어서 공부를 겸하자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쳐버렸죠 아니 그래도 대학 갔잖아요 그쵸 그쵸 영상 전공으로 갔으면은 잡은 거지 잘 한 거지 네 졸업도 안 하고 아 졸업 못 했어요? 그러면은 놓친 게 많은데 놓친 게? 지금 팔루 형도 놓치고 이시비도 놓친 거 같은데 컵만 챙겨 가겠습니다 컵은 확실히 네 그 손잡이가 탄탄해요 컵을 좋아해요 네 본인 악력만 좋으면 놓칠 일은 없어요 컵은 아니 근데 이렇게 하시다가 영상 하고 육상 했다가 영상 했는데 음악은 그럼 언제부터? 그러다가 학교에서 굉장히 또 특이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대학? 네 웰컴 이한이라고 지금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프로듀서 친구가 있는데 웰컴 이한 네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사랑하는 회사 하이라이트 레코즈의 음악들을 이제 들려주고 힙합 이런 걸 이제 들려줘가지고 아 그게 몇 살 때였어요? 스물 한 살? 스물 한 살? 네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게 있다고? 정말 멋있는 음악을 하는 여기가 어디라고? 하이라이트 레코즈라고?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뭐 대본을 줬어요? 회사에서 이렇게 말하라고?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오게 됐죠 아니 근데 이게 그러면은 보니까 오웰머드는 재능충이네 그런가요? 왜냐면 되게 이게 지금 스물 다섯인데 스물 한 살에 하이라이트를 처음 접했고 음악을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소리 아니에요? 그쵸 그쵸 근데 그 몇 년만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라는 정말 좋은 힙합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운이 운이 많이 줬어요 운이 진짜 야 이거 보니까 말을 잘하네 대부분 어떤 스포츠 스타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꼭 그렇게 얘기해요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다 저도 손흥민 인터뷰 보고 많이 배웠어요 손흥민 화이팅 재밌네 재밌는 분이네 축구 좋아해가지고 네 자 그리고 또 좀 얘기를 해보면 지금까지 들려준 음악이 다른 인터뷰 매체에서 본인이 가진 것들 중 빙산의 일각이다 네 라고 말을 하셨다고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라틴 얘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빙산의 일각이다 이 정도 얘기했다는 거는 뭐 지금 작업돼 있는 게 많이 쌓여 있다 네 뭐 이런 느낌인가요? 그렇기도 하고 아 제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이게 너무 고민인데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어요 너무 많아서 빙산이 남아있어요 빙산이 남아있다? 큰 거 와요 큰 거 그러면 어차피 라틴 얘기 살짝 나온 김에 첫 소절 지금 나댈 수 있어요 혹시? 제 싱글로 나댈까? 어 나올 거? 네네네 뭐 MR도 없고 그리고 뭐 훅도 아니고 첫 가사 오케이 왜냐면 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진짜 그냥 편하게 딱 들려주시고 싶으신 만큼만 딱 불러주시면 준비되셨나요? 큰 거 온다 큰 거 Baby I don't wanna stop I don't wanna waste my time 여기까지 아 감질만 났나요? 좋아 그래? 진짜로 좋아 근데 아니 되게 짧게 했는데 임팩트 있는데 그리고 또 아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? 어 한번 해봐요 같이 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야 그건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닌데 이제 있다 아 피처링이 있다 큰 거 온다 아하하하 큰 거 온다 오케이 아 오케이 아 근데 역시 음색이 더 진해진 것 같다 지금도 지금 댓글창 보시면 알겠지만 어 지금 뭐 큰 거 온다 뭐 계속 나대달라고 큰 거 온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올 무드 야 좋다 자 이게 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클로징에 야자 타임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저에게 어 뭐 본명으로 말해주셔도 되고 뭐 준영아 뭐 넉사라 뭐 앞으로 좀 이렇게 좀 하고 뭐 오늘 뭐 이랬다 소감이랑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 편하게 넉사라 예 예예 잘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에 내가 부르면 꼭 나와줘 아 어디로 혹시 형님 부르세요 저를 여기 아 여기로 네 화이팅 아 스플라디오로 제가 부르면은 컵은 들고 와줘 아 컵을 들고 반환해줘 저의 컵은 반환을 하라 아유 잘 못하는데 제가 잘했네요 아 끝났어요 이제 아니 언제 들어갔다 언제 지금 끝난 거야 이게 아유 잘 못하는데 일단은 어 제가 들은 말은 부르면 꼭 나와라 어디로 가면 될까요 여기로 네 그리고 받았던 컵은 가져와라 하하하하 어 신박하네요 야자 타임 야자 타임 아 좋습니다 네 일단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앞으로 좀 나올 곡들도 더 기대가 되고 네 나중에 또 리직건조 멤버들이랑 지금 상황 좀 풀리면은 네 나중에 또 같이 얼굴도 좀 보고 했으면은 아 너무 좋아요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무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